이어서 참석하신 기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개별로 하지 않고 테이블별로 해서 해당 기수가 일어나셔서 동무님들한테 인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다니신 23기 부서 27기 동무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위 동무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 올려주시고요. 다음은 33위 동무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희찬을 끊었기 바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노령관제나 많아 보시는 34위 동무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5위 동무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6회 동무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를 받겠습니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37회 동무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8회 동무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주 보고 계시나요? 여섯 배에 앞서 39회 동무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무님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40위 동무님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 올려주시오. 자리에 올려주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회 동무님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42회 동무님 소개하겠습니다. 저쪽 자체로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43회 동무님 자리에 올려주시오. 네 오늘 오후에 올려주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44회 동무님 가입해 주십시오. 이어서 45회 동무님. 다음 46회 동무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키스별 동무 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